첫번째 종목은 상하 프론테크입니다. 상하 프론테크도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인데 고분자 정밀 소재를 만들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수소 핵심 소재를 만들고 있습니다. 수소 membrane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두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100억 이상의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5만 8천원 부분에서는 혹은 7천원 부분에서는 좀 안정성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. 종목이 아직은 5배 부위가 꺾여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급이 확확 들어오는 느낌은 아니에요. 그러다 보니까 5만 7천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 포지션은 목표값 포지션은 7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값 포지션은 5만원 정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어차피 저는 이제 2차전지 메타버스 제약 보유잖아요. 그러면 2차전지 보십시다. 명신산업 보겠습니다. 명신산업 보시게 되면 종목 자체도 이것도 충분히 굉장히 따분한 종목이긴 해요. 최근에는. 계속 그 자리에 붙어가지고 움직이질 않으니까요. 핫스탬핑 공법 활용에서 차체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부품에서 대장격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뭐냐면 테슬라 전기차 관련 주로 두각을 받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. 그 다음에 사상 최대 영업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종목이 조금은 따분합니다. 근데 지금 그 부분이 제가 좀 주목해볼 만한 게 지금 그 OBV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. 그 시그널 자체가 오늘 이제 디마크 쪽 표현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씩 상승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매수가는 28,500원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. 목표가는 32,000원 그리고 손질가는 25,000원 이렇게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